지금부터 MySQL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MySQL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. MySQL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먼저 제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저장, 출력, 삭제, 수정과 같은 작업을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에요.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엑셀을 하나 준비했는데요.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엑셀 화면이에요. 엑셀을 대부분 많이 써보셨죠? 이 엑셀도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엑셀은 표의 형식으로 데이터를 보관하고 분류하죠.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표의 형식으로 데이터를 분류하고 보관합니다. 그런데 엑셀과 데이터베이스의 차이는 엑셀은 보시는 것처럼 이 GUI라고 하죠. 그래피컬한 이 사용성을 통해서 이 U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엑셀의 일반적인 사용법인데 데이터베이스는 이러한 것들을 프로그래밍 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얘기하는 프로그래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죠. 프로그래밍 쪽으로 한다고 했을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SQL이라고 하는 겁니다. 우리 자바스크립트, html, css 이런 것들이 뭐였죠? 예, 언어였죠. 이 SQL도 언어인데요. 이 SQL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추가하고 삭제하고 변경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. 즉 데이터베이스 위에서 동작하는 언어라는 거죠. 반대로 html, css, javascript는 웹브라우저 위에서 동작하는 언어입니다. SQL은 데이터베이스 서버 위에서 동작하는 언어라는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엑셀에서 위쪽에 있는 엑셀 예자에서 만약에 여기 감독이 이렇게 있잖아요. 오시이마모루, 워슈스키, 비터위어, 오시이마모루 이렇게 있는데 이 작품들 중에서 오시이마모루 감독이 작품한, 감독이 만든 작품만을 가져오고 싶을 때는 이렇게 생긴 명령어를 입력하면 이 명령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게 전달하면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저것을 해석해서 저 명령이 요청하는 바대로 데이터를 출력해주는 겁니다.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언어가 SQL이고 지금 제가 강조 표시한 부분이 바로 SQL문입니다. 자 이건 어떤 뜻이냐면 셀렉트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조회하겠다라는 뜻입니다. 다른 명령은 수정, 삭제, 추가 이런 게 있어요. 그 다음에 from 하고서 좋아하는 영화는 좋아하는 영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 즉 이 엑셀로 치면 파일 하나일 테고요. 엑셀 파일 하나일 거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테이블이죠. 그 테이블, 좋아하는 영화라는 테이블에서 감독이 오시이마모루인, 외어는 어떤 장소, 위치를 나타내죠. 감독이 오시이마모루인 작품들을 보고 싶다라는 명령이 바로 이 SQL문의 의미입니다. 자 이것을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감독이 오시이마모루인 공각기동대의 패트라이버의 행들만 이렇게 추출이 되고 나머지 매트릭스나 죽은 시인의 사회같이 사회같은 이 행들은 이 결과, 이 SQL문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에서 누락되게 되는 거죠. 배제되는 것이죠.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정보가 부정확한 정보예요. 이를테면 이 패트라이버가 2시간 10분짜리 영화라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만약에 패트라이버가 2시간 20분이면 이런 명령을 통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업데이트, 업데이트는 변경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. 자 좋아하는 영화는 좋아하는 영화라는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변경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. 셋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이라고 하는 컬럼, 컬럼은 이 열을 의미하죠. 바로 이 길이라고 하는 컬럼의 값을 2분 20초로 하겠다라는 뜻인데요. 만약에 뒤에 있는 웨어가 없다면 이 테이블 안에 있는 모든 작품의 시간이 2분 20초가 될 겁니다. 그런데 뒤에 웨어가 붙었기 때문에 어떤 행들에 대해서 길이를 2분 20초로 변경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웨어에서 번호는 4라고 하게 되면 이 번호라고 하는 컬럼의 값이 4인 행에 속해 있는 길이의 값을 2분 20초로 변경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되는 겁니다. 자 프로그래밍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한다는 의미를 아셨나요? 이런 작업들은 이 엑셀 같은 것에서는 할 수가 없는 작업인데 바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여러가지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명령어를 항상 입력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 엑셀과 똑같은 형식의 UI를 가지고 있는 사용성을 가지고 있는 GUI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. 그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마치 엑셀 다루듯이 쉽게 핸들링할 수가 있게 돼요. 자 여러분들이 이 SQL문을 보면 저런 걸 내가 할 수 있을까? 이렇게 복잡하다? 왜 이렇게 힘들지?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SQL문 중에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셀렉트, 조회할 때 쓰는 겁니다. 업데이트, 수정할 때, 델리트는 삭제할 때, 인서트는 추가할 때 이 네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SQL문이고요. 저는 10년째 SQL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가끔씩 얘들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. 명령이 길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겁먹을 필요가 없고요. 헷갈리거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. 별거 아니에요. 다.